앞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비 일부를 교육당국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.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. 학교 보건법 개정안은 각 교육청이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비나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. 또 학교장은 해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상담이나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기관 등의 연계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개정안은 공포 6달 뒤인 내년 7월부터 시행해 들어갑니다.